맞습니다. 가을은 감성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역시 또 스포츠의 계절이기도 하죠. 농구와 배구가 바로 이 가을 계절에 시작을 하고요. 또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죠. 야구가 가을의 대장정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고 온 친구도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사실 저는 가을 야구보다는 가을 막걸리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오는 날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막걸리와 야구가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러 가봤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5년 야구 정규리그는 끝났지만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조용하고 느리게 더욱 중요한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은 야구 열기로 뜨거운데요. 특히 후원 아동을 돕는 선수들의 열기 또한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소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다들 연습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때 눈에 띄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야구선수가 꿈이라는 자비인데요. 약 10년 전 아프리카 말리에서 한국을 찾은 자빈의 가족. 그럼 집에서 지금 가족들 다 같이 누구누구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랑 부부 후생 그 다음에 고향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난민이 됐는데요.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들은 적십자와 KBO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비를 이렇게 포항으로 가서 라지완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에 하고 촬영하고 집에 와서 적십자 쪽으로 이렇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넓은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야구선수로 꿈꾸지만 자비에게 야구장이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우리 자비 야구장 가서 야구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비야 누나랑 같이 한번 갈래요? 그래서 KBO와 적십자가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자비를 야구장으로 깜짝 초대한 것! 하나, 둘, 셋! 마침 자비를 기다리는 특별한 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 네, 그렇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적십자 홍보대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팬이 없대요. 우리 자비, 지금 어때요? 만나니까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진짜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가 저를 만날 줄 몰랐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쑥쓰러워. 준비할 건 없고. 자, 이제 뭐. 뭐 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비를 생각하며 준비한 박용택 선수의 따뜻한 마음이 곱스란히 부끄러지는데요. 아, 좋겠다. 와, 이렇게 스냅핑처럼. 와, 저 팬들한테는 저 잠바가. 네. 우리 형이 이따가 여기다 사인해 줄게. 필사이 캠이거든요. 제가 패킹으로 한번 해보자. 유광 잠바. 자켓. 유광 자켓.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용택 선수는 오늘 하루, 자비의 일일 선생님이 되어줬는데요. 어느덧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야구 연습에 푹 빠진 자비. 하지만 꿈같은 시간은 금세 흘러갑니다. 야구 경기보다 더 즐거웠던 짧고도 아쉬운 만남. 자비, 오늘 반가웠고 내년에 꼭 쉬고 자를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하이파이. 오늘 좀 어떠셨어요? 뭐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 친구가 저 뭐야 아빠, 엄마가 이제 그 아프리카 어디라 그랬지? 말리. 말리에 오신 난민 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동생들도 많고 한데 이런 꿈이 있는 친구들 정말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야구 연습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진짜 우리 자비 같은 우리 친구들이 꼭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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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적십자와 KBO는 선수들이 세이브를 할 때마다 후원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명 드림 세이브라는 이 캠페인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수술비로 후원하고 있네요. 올 시즌 내내 총 세이브가 285개가 전교 시즌에 나와서 세이브당 20만 원씩 해서 5,700만 원이 5명의 어린이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다행입니다. 훈훈한 현장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3대를 이어오며 전통을 고수하는 막걸리 양조장인데요. 특별히 대표님이 맛있는 막걸리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익었나요? 이 술은 지금 한 6일째 되는 술? 거기다 익었어요. 여기서 숙성을 잘 시키는 게 혹시 막걸리 만드시는 비법인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비법은 따로 있어요. 비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럼 손수 만드는 누룩이 바로 막걸리 맛의 비법인가요? 비법이 이거 말고 또 있다고요? 또 있지요. 궁금하세요. 드디어 진짜 비법을 공개합니다. 우리 막걸리의 비결 궁금해하셨던 거 가르쳐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거예요? 의아죠. 여기 뭐 가르송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룩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짠. 비법은 바로 이 명패인데요. 이게 우리 집 비법이에요. 수면 분사요? 제가 정기 기부는 2011년부터 했지만 그 이전부터 제가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약 20년 넘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 온 대표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동안 마음씨 좋은 대표님의 막걸리도 저세하게 이어가고 갑니다. 요즘에 사업 여전히 잘 되시죠? 아껴주시고 또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희망풍차 나눔 명패는 뭔가요? 적십자사의 희망 나눔 명패는 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서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에 달아드리는 적십자사의 명패입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적십자사의 나눔 문화 확산 기부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찾아온 기부 시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후원에 참여하시는 방법에는 희망 나눔 명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천사학교 프로그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자, 의료, 주거, 교육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 아주 잘 만나봤습니다.